쑥 쑥 쑥 쑥 쑥으로 된장국 쑥으로 된장국 끓이게 요즘 데치지 않아도 부드러워서 생쑥으로 그냥 끓여 아 된장국을 쑥향이 아주 좋네 쌀뜨물 받아가지고 이제 씁고 끓일라곤 쌀뜨물을 넣고 김빠麻 쌀을 운지러워서 씻고 뻐하얀 쌀뜨물로 받으가지고 쌀뜨물쌀떡 소금 쌀뜨물물 쌀뜨물 조금만 바꾸고 이렇게 물을 채워 놓고 조갯살 씻게 쌀뜨물에? 조갯살이 센 거니까 해금 냄새 가실하고 쌀뜨물에다 헹궈 비린내 나지마 이렇게 모래가 있는 거 한 번씩 두 번은 헹궈야 돼 이렇게 생겼는데 헹궈면서 녹여줘야지 네 한 번 더 헹궈 이게 물밖에 건져놨다가 이제 으깨줘야지 자꾸 넘치니까 쌀뜨물이 물 좀 붓고 된장을 으깨줘야지 아 된장을 으깨준다고? 망에 걸러서 잘 풀어지게 냉이 꼭 할 때랑 똑같네 네 이렇게 으깨주고 이제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된장을 잘 풀어준 다음에 된장이 끄니까 이제 바지락을 넣어줘야지 된장도 풀고 바지락도 넣고 바지락이 들어가서 끓여야지 이제 시원해지겠구나 끝 다음에 쑥 넣어야 돼 음 쑥을 씻어야지 이렇게 잘라줘야 돼 쑥을 씻고 이렇게 잘라줘야 돼 쑥이 길어서 이렇게 잘라줘야 돼 쑥이 길어서? 응 이렇게 이렇게 흙 흙 흙 청양고추도 넣는구나 응 얼큰하게 흙 흙 흙 얼큰하게 고추를 넣어줘야지 청양고추 홍고추 흙 흙 흙 이제 간 봐야지 응 간이 맞어 간이 안 맞으면 더 넣어야 되는데 된장은 단이 딱 맞구나 파라네 이거는 파랗게 끓여야 맛있지 쑥국은 이제 국을 떠야지 냄새가 좋다 맛있겠다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간이 딱 맞지 시원해 조금 더 끓이니까 아주 맛있네 칼칼하다 맛있다 쑥국이 진짜 시원하다 맛있어 바지락도 많이 들어왔네 많이 맛있어 밥을 말아먹어야지 국이 정말 시원하지 밤에 죽밥이다 밥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어버려야지 죽밥이라 아까와서 버리지는 못하고 죽밥이라 너가 안됐는데 아까 하려다 말았어 보리살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보리살이라 괜찮아요 좀 길어가지고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말하면 되니까 훨씬 맛있어 밥 말아먹기 좋네 밥 말아먹기 좋네 쑥이 아주 하얀 것 같아 그때 냉이국도 먹을수록 아주 진미가 질이 넣어놔서 냉동실로 다음에 아 먹을수록 맛있어 비빔밥일 때 조금씩 치니까 그렇게 맛있어 아침에 비벼먹었거든 밥이 길어서 이런거 넣고 그랬더니 그렇게 맛있어 아 국을 조금 넣고 응 달래장도 넣고 음 쑥이 향이 좋아 아 아 아 시원하다 밥이 지니까 많으니까 바라라 응 시원하다 맛있게 맛있어 왜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투하 자 먹자마자 소화돼? 응 아 거긴 다 넣어서 감이 많이 안 들어갈 거죠 넘eki 페이 schools Vanős 고춧가루